네 이석우의 상상바구니 20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양태현 대표님 하이닉스 유가도 한번 보고 가죠 지난주에 하이닉스 충격도 있었잖아요 나름 좀 급락사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좀 힘이 없군요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되거나 이런 큰형 대장주가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오늘 하락하는 게 개별적인 하이닉스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4%가량 하락했었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하락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2% 하락 여부도 지금 현재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을 하는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코멘트였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입에 붙어서 SK하이닉스가 공식 명칭이라고 지난번에 그렸는데 하이닉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셔서 봤고요 효과적인 가상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좀 포트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석우의 상상바구니 20 IBK 투자증권 이석우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바구니 가상의 포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을 그대로 이석우 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률 한번 볼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KG 이니시스 수익률을 줘요 45.8% 전자결제 관련주들 사실 다 가는 건 아니 단알 같은 건 사실 좀 많이 밀렸잖아요 KG 이니시스는 잘 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20% 서울반도체도 LED의 힘으로 10% 수익이죠 대림산업도 6% 수익이 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수익입니다 원익 IPS가 8% 손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수익률을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진단해 볼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 저희는 원익 IPS 간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건으로 도와서고요 대림산업이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라든가 NC소프트 서울반도체 그리고 새로 편입한 롯데케미칼이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플러스 알파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여준 상태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 지난주에 편입 시도했었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편입 조건을 가격 메리티리가 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수요일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오늘 바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조정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 있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 13만 8천원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그 지점에 도착을 해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하락했을 때 소위 구멍 즉 갭이 생겼죠 그리고 상승했을 때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섬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즉 기술적 분석으로도 바로 이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향후에도 13만 8천원 전후에는 상당한 지지력을 보일 것입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는 업황 회복 그리고 주요 가격의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잘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6 그리고 18만원의 이 마디 가격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희 포트에서는 최저점에서 잡았다 편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는 5%의 수익률인데요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서 변동성이 지나면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포트에서는 20% 넘는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서로 공통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죠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한 2주 전부터는 매수로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다시 매수로 확실하게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지속적인 매수를 했었던 기관이 있었죠 역시 쌍끌이라는 종목,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역시 터널어원드라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시면 전 고점대, 18만 원대의 고점대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특별하게 거래 동향도 없이 수급 상태만 계속 좋아지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는 추세 강화형이라고 합니다 향후에도 5일선이 지지되는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관심을 좀 더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밀칼과 NC소프트 두 종목 봤고요 총 지금 6종목이 포트에 포함되었죠 다른 것도 볼 게 있으니까 한 종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절가 근처에 온 종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포트 편입 그리고 이 프로의 특성을 손절가는 무조건 지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원익 IPS가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포트 편입 기준에서 화면을 잠깐 보시죠 6,500원을 종가상 하회하면 제외 즉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6,500원이요? 네, 6,500원이요 지금 6,490원이요? 네, 그런데 지난 주에도 한 번 근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흐름 종가로? 즉, 6,500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가상 이탈을 한다면 저희는 동시효과에서 매도를 하고 제외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원익 IPS, 삼성전자 납품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앞서 5월에 기관과 외국인의 상당한 폭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기준점이 6,500원이기 때문에 종가상 6,500원 이탈하면 제외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가로 6,500원 손절 가격입니다 원익 IPS 한 종목만 약세이고 손절 처리가 종가로 6,500원 떨어지면 처리하고요 새롭게 이번 주에는 편입 종목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종목 있습니다 장이 안 좋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높으면 변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때문에 그 좋았던 SK, 하이닉스도 하락하고요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치배버릴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전략에서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포트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자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한국 관련 해외 펀드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이런 관련 펀드예요 지난주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외국인 오늘도 매도는 분명히 있지만요 지난주 후반부에 보면 대만이라든가 이런 증시는 좀 돌아섰죠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화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해외 관련 펀드 해외 펀드에서 순유입이 됐다는 것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로 20일 연속 지난주까지 계속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분명히 자금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삼성전자는 매도를 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상에서 보면 소재라든가 산업재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 턴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향후 접근할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는 포트에 한 종목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편입 조건은 똑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턴하는 실적이 있다 즉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 골라봤습니다 그 종목은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 다소 이 종목을 지금 왜 들고 나왔느냐 의심을 삼으실 수 있겠는데요 해운주가 계속 어려운 국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까지 들어갔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장 시작 전에 기관에서 나온 레포트가요 상당히 좋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해운이 아니라 조선업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조선 오늘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솔직히 지난주 주말에는 이 조선주 중에 몇 종목을 편입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운주로 좀 옮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올라가는 이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컨테이너선 발주가 회복세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선은 뭐냐 해운이 좋다는 것이죠 지금 해운 쪽에서 발주가 계속되니까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컨테이너선이 전반적인 매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한진해운이 지금 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즉 해운 호팡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가격 회복 및 소비 증가가 된다면 컨테이너선에 많이 즉 컨테이너에 많은 물품을 넣고 수출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미주노선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 2분기 실적은 저점에서 턴하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흐름은요 지금 수급 동향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100만 주 외국인이 들어온 이후 주가가 터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간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 이르면 어떻게 됐느냐 잠시 보시죠 아까 100만 주가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 이후 저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요 전 고점대를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7,300원이 이 갭짜리 근처가 상당히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현재 주가 근처에서는 편입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입가는 7,450원으로 제가 방송 전에 들어오기 전 가격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 7,500원 선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 전 저점인 6,750원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터나면서 바닥을 회복하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9,000원 2차적으로는 1만 원을 회복하는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니까요 저희 포트 편입 시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가상의 포트에 한진해운을 편입하셨습니다 해운주 어렵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설 수 있을까 싶은데 투자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리스크를 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 오실 때 혹은 주중에라도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보자고 해야 한 번 변화될 이석우의 상상바구니 20 IBK 투자증권 이석우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